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자 5월 7일 여러분들과 이 선익 시스템 드디어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드러그에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익 시스템 주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OLED 증착기에 대해서 증착 장비의 공급사로 결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함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월봉으로 보셨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대금, 주가가 반등할 당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시면서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익 시스템 지켜보실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 5만 5천원대인데 이 5만 5천원 지지 라인 가격대를 악재와 함께 이 악재와 함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선익 시스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5월달에 나올 중요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이 OLED 섹터 핵심적인 주요 일정들과 개별적인 선익 시스템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고 손절가를 어디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정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선익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확인하시고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익 시스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폴라리스 AI와 JLK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문자 발송 결과도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보이시죠? 5월 8일 오늘 장 전인 8시 44분 282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폴라리스 AI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JLK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폴라리스 AI 상한가 29.8% 30% 올라가 주었고요. JLK는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실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타 종목들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포가의 변화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 수급 확인하면서 끝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도 타점 잡는 방법들 모두 배워가시고요.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챙겨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시가 매수 이후에 5% 위에 매도를 걸어두시고 시가를 이탈할 경우에 손절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매집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저점 지금 가격대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은 상태고 이 가격대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또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국내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과거의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이런 과거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5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자리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이 종목들로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수익을 직접 계좌에 찍어가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윙 종목,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의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